서산시가 18만 서산시민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제15회 서산시민체육대회를 오는 24일 서산종합운동장 1원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육상축구, 배구씨름, 게이트볼 등 9개 종목과 민속 종목인 바구니에 공집어넣기, 줄다리기 투호놀이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범 종목으로 태권도와 파크골프도 선보입니다. 행사 전날인 23일 저녁에는 서산중앙호수공원에서 인기가수 초청공연, 청소년댄스페스티벌 등 전야제 행사도 펼쳐집니다.